가슴이의 아이들 보컬 모니터 이니언에 들어오는 거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스니스 나 노려도 완벽한 타는 돈 앞에서 배려 못한 타이러 I'll make you betty go cry 한 번이라도 나란 사람 자체 그대로 봐줘 I won't probably get on me 네 오늘 홍대 롤링홀에 용용이 콘서트 도와주러 게스트로 초대받았는데요 방금 리허설을 마치고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엘리스 분들도 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스 분들과 그리고 용용이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즐겁게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도 진짜 블레이즈 앨범 이후로 오랜만인데 게다가 관객이 있는 공연 진짜로 오랜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설레요 오늘 아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곡은 오늘의 곡은 오늘의 곡은 오늘의 곡은 산세혁발 오셔볼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탈트 곡 중에 한 곡인 테이크오브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페빈 퓨스트 스콘 민지 스마트 엘 정답 한 곡은 은 인풋 우세 드리겠습니다. 퍼블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와드렸습니다. 남은 서울 동영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용룡이 오늘 두 번째 공연을 했는데 정말 축하로 두 번째 공연인데 기분이 어때요? 저 이번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좀 더 떨려요. 오늘 어쨌든 저도 관객분들이 있는 그런 공연은 진짜 오랜만인데 희수가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재밌는 경험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 그리고 희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 희가 또 앨범 계획이 있으신가요? 저 곧 나와요. 아 곧 나온다고 했는데 빅톤도 곧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오빠가 도와주셔서 고마워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멋있다. 너도 멋있어. 빨리. 네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여러분,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 etap